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올렸던 사연이죠. 구순 할머니 사건. 그거 후기가 떠서 가져왔는데 당시 댓글들은 물론이고 저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그런 반전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댓글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일단 제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댓글 중에는 큰 며느리한테도 부양의 의무가 있는거다. 이런 말도 많이 있는걸 봤는데 아마 그래서 고모랑 삼촌들이 저희들에게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추가 설명드려요. 우선 많은 분들이 염려했던거. 혹시 니네 부모님이 따로 받은 재산이 있는거 아니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거에요. 없으니까요. 여기서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재산은 단 이론도 없구요. 특히 할아버지의 경우 당신 생전에 젊었을 때 아예 집 한 채를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는 바람에 저희 언니도 태어나기 전이죠. 정말 옛날에 반지하에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거기서 두 노인네를 모시며 결혼생활을 했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희 집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구요. 그분들이 소유한 아주 작은 땅때기조차 없었습니다. 태초부터 가난한 집안에 자식만 여럿 나왔을 뿐이고 할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다니며 가정을 돌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맨날 남의 집 밖일을 하며 당신의 자식들을 키웠고 저희 아빠는 형제들 중에 제일 먼저 집을 나가 돈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가정에 보탬을 한거죠. 버는 족족 참고로 저희 아빠 최종학력은 중졸입니다. 18살 때부터 가정의 역할을 해왔고 나머지 가족들 동생들을 다 부양했다고 아빠 스스로 늘 말씀하셨어요. 특히 막내까지 결혼을 시키고 나서 아빠도 결혼했는데 즉 형제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몇 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쓰니 어머니의 나이를 짐작해서 한 45년 된게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글을 약간 썼던건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내까지 결혼을 시키고 했다면 아마 30대 중반쯤 하지 않았나 이런 계산이 나오고 아 물론 그렇다 해도 만 35년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세월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제일 큰 고모가 다른 집에서 더부살이하며 형편을 보탰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 집은 엄마 명의예요. 엄마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이고 옛날에 집 구매할 때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아빠보다는 신용이 더 좋아서 대출도 훨씬 더 잘 나왔어요. 물론 두 분도 합친거지만 그래서 명의를 달라 한거고 아빠도 그렇게 한겁니다. 준거죠. 지분을 따져도 엄마 쪽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아빠는 그냥 어 그래 당신 고생했으니까 가져가 이렇게 된거구요. 그리고 할아버지 10년 전에 돌아가실 당시 통장에 250만원이 전부였구요. 이 모두 당신 장례비로 다 사용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받은거 이론도 없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는게 지금 친척들의 주장은 저희 집 명의를 뺏어가겠다는건 아니구요. 그냥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지금 집에서 할머니 혼자서라도 살게 해달라 이거에요. 할머니를 모시지 않을거면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요양원에 보내라라는 말도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할머니가 완강히 거부중이라 힘들거 같아요. 요양원에 가면 내가 걷지도 못한다. 거기 말 안들으면 밥도 안준다더라. 이러면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갈거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평생 이렇게 할머니를 모셔온건요.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재산을 받았다던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에요. 그냥 장남의 의무였을 뿐이고 저희 부모님이 미련하고 착하니까 그런거죠. 이 나라 한국의 전통적인 그 거지같은 풍습 때문에 그랬을 뿐 재산이 많아서 받을게 많아서 그런 드라마틱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찍고 넘어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 푼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모녀들은 이 집을 내놓고 친척들에게 통보한 뒤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생각입니다. 엄마는요. 저랑 잠시만 여기서 지내다가 집을 내놓고 집이 나가면 저랑 같이 엄마 친정 식구들 저희 외가 쪽이죠. 이모 외삼촌 이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살거래요. 저도 같이 갈거에요. 할머니한테 너 왜 이렇게 모질개구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요. 할머니한테 정도 없고 그냥 남처럼 느껴집니다. 아들 아니라고 얼마나 고박을 많이 했는데 뭐 어쩌면 그렇다 해도 나중에 제가 첨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우리 엄마를 위한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엄마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자산이에요. 앞으로 외가 근처로 가서 살려면 이 집 차분해야 되고 작은 집을 마련해서 그리고 그 남는 돈으로 노후 생활할 계획이거든요.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던 우리 엄마. 지금 와가지고 또다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상황은 저도 엄마도 언니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친척들한테 그럼 그쪽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올수라도 구해라. 그렇게 집을 마련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봤지만 다들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런건지 나서서 책임을 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근데 말이죠. 이것도 웃겨요. 나이 90이 넘은 노인네를 혼자 두겠다는 거. 말이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런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다들 다들 모셔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될 거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와 이 말 진짜 공감합니다. 해보지 않아 놓으니까 그냥 다 되는 줄 아는 거.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남이 쉽게 하면 그 일이 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건데 그게 쉬운 줄 알아. 만만하게 봐요. 진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댓글 1번 그래 역시 이럴 줄 알았지. 우리 가족도 비슷했어요. 고모들은 할머니 돌보는데 돈 한 푼도 보태지 않았고 유일하게 장남인 우리 아빠는 아빠만 그 책임을 졌거든. 그렇다고 자기 부모들한테 딱히 받은 것도 없고 할머니 성격도 진짜 이상해. 나 너무 싫더라고. 물론 아빠가 자라면서 아들이라고 편의를 좀 받긴 했나 봐요. 근데 그 편의 좀 받았다고 지금 할머니 나이 아흔이 넘도록 혼자 부양 중이야. 아니 우리 엄마도 같이. 진짜 이런 말 그런데 사람이 오래 살 거면 돈이라도 좀 가지고 있든가 그게 아니면 정이라도 있든가 해야 돼요. 진짜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감도 안 온다. 너무 건강해. 내 댓글 아 진짜야 우리 외양매도 백살 찍는 거 아닌가 아득해져요. 우리 엄마 형제들 엄마 빼고도 세 명이 더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데리고 살고 있는 중이야. 아니 오래 살 거면 성격이라도 좀 유들유들 하든가 그냥 할머니가 싸이코해요. 갖다 버리고 싶다니까. 2번 우리 할머니 104세에 돌아가셨고 큰 외삼촌이 99세까지 모시다가 한 5년 정도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집에 있는 동안 외삼촌 내 부부가 같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가끔 그 노인네 점심 같은 게 다소 소홀할 때가 있긴 했어요. 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엄마랑 이모들 붙들고 그렇게 욕을 하고 울고 불고 걔 난리를 치더라고. 아니 외삼촌 외숙모가 수십 년을 모셨는데 고작 1년에 몇 번 보는 딸들이 잠깐 본 걸 가지고 평가질 하는 건 진짜 내 엄마지만 저절로 욕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엄마 그럼 잠깐이라도 외할머니 모시고 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는 딸이라서 안 된대요.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엄마지만. 딸들 넷 중에 직접 모셔봤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아가리로만 효도를 하는 거지. 물론 외삼촌 내외가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을 조금 물려받긴 했었어. 근데 진짜 푼돈이야. 그런데 99세까지 65년 동안 모시는 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남의 일이라고 편하게 말하는 거 진짜 엄마지만 이모지만 너무 밉더라고. 외숙모랑 외삼촌은 당신들의 일평생을 바쳐온 건데 그래도 인간이라면 그걸 고마워하고 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뭔 소리야. 또 나왔죠. 지가 안 하면 쉬워 보이는 거. 3번 쓴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거지 같은 지옥에서 반드시 엄마 구해주세요. 보는 애가 다 열받고 너무 슬프다. 4번 아니 그래서 집 두고 나가면 구십 먹은 할머니가 당신 혼자 어떻게 지내라는 거요. 야 진짜 자식들이라는 게 남보다 더하네 더해. 욕 나온다 정말. 어? 이게 사탄 새끼들이지. 5번 아니 상식적으로 법으로 하자고 따질 거면 지들이 아니라 쓴이 엄마가 먼저 해야지. 고모 삼촌들이 저렇게 먼저 난리를 지긴다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재산을 준 것도 아니라면서 뭐야 미친 거야? 되겠으니? 저 사람들이 말하긴 어쨌든 지금까지 모셔왔으니까 그냥 계속 쭉 모시는 게 도리다. 우리는 형편이 안 된다. 어? 할머니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얼마 안 남은 인생인데 어? 아들이랑 살던 그 집에서 돌아가셔야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집을 팔고 가라 이거예요. 언뜻 다른 사연이 있어 보여도 많은 분들이 오해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노인네가 아들을 잃고 슬퍼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면 너무 서럽지 않겠냐. 안 그래도 우울한데 또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이해를 좀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형편을 알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자기들은 못 모신대요. 6번 그런 반전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면 이건 진짜 사람도 아닌데 정말로 일곱 명이나 있지만 남아있는 자식이 정말 하나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될 게 아니라 넓죽 엎드려서 빌어야 되는 겁니다. 빌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빌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저 엄마를 자기 할머니 이제 엄마죠. 저 할머니를 설득해가지고 요양원에 보내고 남은 자식들이 십실리반해서 그 돈을 내는 거. 이게 순서입니다. 따지고 화를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지. 아니 안 부끄럽나? 아무튼 쓰니 화이팅! 감사합니다.